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동맹국들에게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쪽을 택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와 중국의 영향력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이 조금은 넓어지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헬기 브리셀 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에서 연설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중국에 맞서기 위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서방 민주 국가들을 약화하려 한다고 비난하면서도 동맹국의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을 강요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기후변화와 건강 분야에서는 중국과 협력도 가능하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5G 통신 분야에서 중국의 감시 위협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와 함께 맞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플링컨 장관은 전 세계 국내 총생산에서 미국은 25%,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까지 합치면 60%까지 올라가 중국이 무시하기 어렵다며 반중국 전선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형입니다. 고맙습니다.